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개념형 모의고사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이 개념형 모의고사에 대한 소개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에서 내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 개념형 모의고사만 단독으로 강의를 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 강의만 단독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면 2024 구역 생명과학 1입니다. 개념형 모의고사. 자, 개념형 모의고사는 뭐냐 그러면 수능이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념형 문제가 열쇠 문제가 나오고 출원형 문제가 7문제가 나와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육모, 구모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지난번 수능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념형 문제는 한마디로 빅킬러 되게 쉬운 거야. 예를 들어 항인효 호르몬이 증가하면 진한 소량 오줌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무좀은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이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것을 그냥 교과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면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한 13문제가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출원형은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거라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표적으로 가게도 문제가 있잖아. 돌연변이 문제 있고 세포 매칭 문제 있고 흙물의 전도속도 문제, 근수축 문제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또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상이한 두 개의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게 생명과 원수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중에서 첫 스텝으로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으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섬계안이나 습계안이 있는 거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훈련하라고 개념형 모의고사가 준비된 겁니다. 개념형 열쇠 문제로 구성된 32회분 양이 되게 많아요. 모의고사, 이게 바로 개념형 모의고사. 그러면 이 쉬운 문제, 열쇠 문제, 개념형 열쇠 문제를 하려고 무슨 모의고사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야. 잘 봐. 왜 모의고사까지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일단 개념형 열쇠 문제를 다 잡잖아요. 문제의 양이 많아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일곱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쳐봐. 개념형 열쇠 문제만 다 알아. 섬계안 다 하면 이거 다 공부돼. 그리고 일곱 문제가 있는데 출원형 일곱 문제를 여러분들이 백지로 해낼 거야? 그렇진 않지? 그걸 그래도 찍는다고 해도 하나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일곱 문제 중에 오직선다니까 하나 이상 맞겠지? 그냥 하나를 더 맞췄다고 쳐봐. 그럼 14문제가 돼. 14문제가 2.5점씩 해주면 35점이 나와요. 이게 35점이 뭐야? 3등급이 되는 커트라인이라고. 지난번 수능도 그렇고, 지 지난번 수능도 그렇고 35점이 3등급 커트라인이었어요. 3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니까? 이 개념형 열쇠 문제가 의미가 커요. 3등급이 아닌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근데 이게 과연 모의고사까지 해야 되느냐. 왜 모의고사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3등급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2등급, 1등급, 만점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저 베코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목표가 아주 대단히 높잖아. 공부 잘하잖아, 너희들. 인간 자기주도 학습하는 너희들. 2등급, 1등급, 만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형 열쇠 문제를 싹 다 잡고 추론형을 다 들면 안 되고 추론형들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추론형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개념형 문제를 다 잡긴 잡지만 빠르게 풀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개념형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15분 동안 풀었어. 그럼 추론형 읽어 문제를 15분 동안 못 풀어요. 추론형 중에 어려운 건 한 문제 풀었는데 5분, 10분 걸리기도 한다고. 한 문제 푸는데. 최대한 개념형 열쇠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7분 내외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당 30초. 더 빨리 푸는 애들도 있어. 5분 내에 끝내는 애들도 있어. 한 문제당 한 20초 정도로 해서. 알겠어? 그러면 이 개념형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7분 동안 푼다. 그러면 나머지 23분 동안 추론형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 이거를 모의고사로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빠른 풀이. 빠르게 풀어서 고난도 추론형 풀 시간을 확보하라 이거지. 그래야 2등급 이상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또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문제를 7분 내에 또는 6분 내에 풀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가끔 개념형 문제에서도 평가원이 함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또 함정도 아닌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막아야 돼. 개념형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고 실수 없이 실수 있으면 너무 억울해. 다 아는 것들 틀렸잖아. 그럼 정말 가슴에 남아요. 빠르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이 훈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잔뜩 만들어낸 거야. 32회분. 이 문제들 어렵지도 않고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변형한 것들이 많아. 알아. 알아도 빠르게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 실수 없이. 알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이게 재작년 2년 전부터 내가 만들어냈는데 2년 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정말 폭발적인 학생들의 아주 좋은 평가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 3등급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시간을 줄이면은 추론용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것과 더불어 작년에는 1, 8 모의고사가 있었거든? 그것까지 두 개가 너무너무 학생들의 너무 좋은 호평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강력추천 모의고사라 선생님이 작년보다 빨리 개강을 합니다. 더 땡겨달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 학생들이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2월달 중에 상크스로 부록, 상크스의 부록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12월 초. 지금이 2022년이다. 22년 12월 1일 날 나왔다고. 12월 1일 날. 이 오리엔테이션을 나중에 이제 2023년 3월에 듣고 7월에 듣고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지금 개념형 모의고사는 12월 1일 날 나왔어, 2022년. 빨리해서 섬계안의 부록으로 지금 나온 거야. 알겠지? 너무 좋으니까. 보다 많은 애들이 일찌감치 이걸 해보라 이거지. 훈련을 계속하라 이거야. 장기는 30회였는데 늘렸어야 32회로. 생각 같아서는 더 늘리고 싶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성격의 모의고사를 좀 더 추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32회로 회차를 2회분을 늘립니다. 올해는 또 작년에는 대부분 기출 문제를 재편집한 수준이었어. 평가원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것들. 근데 올해는 이거를 더 많이 섞어요. 그리고 참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개념형, 새로운 자료의 개념형 문제들을 추가를 좀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념형 문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올해 풀어보면 또 색다를 거야. 알겠지? 작년에 개념형 다 풀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거 올해 또 하세요. 올해 수능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또 해야 돼요. 까먹는 것도 있고. 내가 또 이 추가한 것들도 있고. 알겠지? 작년과 달라진 지점. 이런 거 설명했고요. 선생님이 이 개념형 모의고사 포함해가지고 모의고사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배들한테 쭉 작년에 훈련을 시켰더니 너무나 좋다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그랬지. 그래서 올해는 모의고사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했어요. 이건 내가 연간 커리큘럼 영상 캐스트로 올렸는데 거기에 좀 설명이 돼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모의고사 프로그램 개념형 모의고사 32회분 그리고 작년에 2월보다 12월로 두 달이나 땡겼고요. 열쇠 문제도 쭉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 해가지고 3등급 확보용으로 가자 이거지. 스텝별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신규로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즌에는. 1, 6 모의고사가 새롭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개념형 모의담의 1, 8 모의고사였는데 이번엔 1, 6 모의고사가 나왔다고. 자, 이거는 10회 분량 정도 하는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쇠 문제, 개념형 문제. 이거랑 다른 문제들이야. 플러스 준킬러 3문제를 더 접어넣습니다. 할 만한 문제. 수능 높은 준킬러 한 3문제 정도 있거든. 예를 들어 핵형 분석이나. 지난번 수능은 핵형 분석이 어려웠는데 하여간 그렇고.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애들이 실수한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세포매칭 쉬운 거. 군수축 적절한 거. 그리고 흥분전도속도 적절한 거. 복대립 같은 거 적절한 수준. 그런 거 섞어서 3문제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16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1, 6 모의고사야. 이 정도까지 잡아주면 2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지난 수능, 지, 지난 수능 다. 이거를 2월 달에 상크스와 함께. 2월 초에 선생님이 선보일까 합니다. 알겠죠? 이게 새롭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스태플로 하나 더 들어가자 이거지. 1, 8 모의고사야. 18문제로 우성돼 있어. 두 문제만 빼. 두 문제를 뭐? 가장 어려운 가계도. 최고란도. 가장 어려운 돌연변이. 그 두 문제 제외.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를 제외할 수도 있어. 하여간 그 최고란도 두 문제 제외. 18문제로 돼 있는 거야. 이거를 하면 1등급이 확보가 돼. 알겠어? 지난번 수능도 그렇고, 지 지난번도 그렇고, 세 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됐다고 세 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 드라이니 42점이니까. 알겠어?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확보요. 이건 6월 달에 출시할 거야. 올바원과 함께. 알겠지? 쭉 이 비킬러, 준킬러, 킬러 최고란도 두 개 뺀 그런 모의고사를 올해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100호 봉투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봉투로 돼 있는 건데 완벽한 20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가게도 들은 거니까 다 돼 있는 거.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쭉 될 거고, 이건 수능보다 엄청 어려운 수준까지 가져갈 거야. 그럼 만점이 나온다. 그 중에 개념형 모의고사. 계속 내가 이거 할 때마다 강조해 줄 거야. 수강 대상은 뭐 쭉 얘기했던 거 3등급 이상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 개념형 문제 풀이 속도 향상과 실수 줄이려는 학생. 이게 나중에 진짜 발목을 많이 잡거든. 다 들어라 이거지. 고2는 굳이 안 해도 돼. 고2는. 고3 N수생만 나는 추천합니다. 섬계안, 스계안을 듣고 있다. 수강 중이다 그러면 절반 이상 수강 중인 수험생들. 왜? 초반에 한 두 강 들었다, 다섯 강 들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절반 이상은 들으라 이거지. 그리고 섬계안, 스계안 학습이 완료된 수험생들. 그래서 내가 N수생인데 재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섬계안까지 다 들었고 상습도 들었고 요번수능에서 한 2등급 났어. 그럼 개념형 곧바로 그냥 해도 돼. 내가 고2에서 고3이 됐는데 작년에 내순용으로 섬계안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스계안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개념 다 기억나.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12월부터 전년도 12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수능 직전까지 시기와 상관없어요. 반복, 반복하세요. 이거와 더러워 16모의, 18모의고사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정말 효율적일 겁니다. 알겠죠? 강력 추천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형식 이거 좀 있다 하고 교재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 오늘이 12월 2일이거든요. 두툼하고 좋아요. 총 32강, 32회분이라 각 강의당 어렵지 않아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촬영하려고 하고요. 스튜디오 촬영으로 할 겁니다. 지금처럼 카메라 보면서 2022년 12월 개강에서 1월 달까지는 완강을 할 거예요. 자, 섬계환 또는 스계환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해도 됩니다. 강의나 교재, 교재. 교재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개념형 모의고사 강강으로만 구입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번 더 사고 싶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 그래서 섬계환에 브로그 있는 거 그거 클릭해서 구입하시고 선택적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거 구입하고 그리고 또 한 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개념형 모의고사 강강만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클릭해서 이 교재에 있는 걸 구입할 수 있게끔 해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타민에서 교재만 비타민이라고 하는 교재만 구입할 수 있는 페이지 있거든. 거기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해놓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라고. 진짜 효과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걸로 매출 많이 올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너무나 효율적이라 그런 거야. 매출 생각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걸 이렇게 저렴하게 하지 않아. 가격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선생이랑 학생들 사이에서 야 이 이렇게 두텁고 32회분이나 있는데 이게 만삼천 원이다. 만삼천 원. 알겠니? 자작 문제도 꽤 들어갔는데 진짜 가성비 짱이다. 니네 선배들 하는 얘기야. 했었던 얘기. 많이 풀어보라 이거지.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책자 형태입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구제할 필요 없어서 그리고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려고 책자 형태를 했고요. 각 회차 열쇠 문항씩 다 들어가 있고 32회분. 32회분. 그리고 저 뒤에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해설이 조금 간략하게 써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설 강의 보시고 그리고 Q&A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개념적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목표 풀이 시간을 내가 여기다 다 써놨어. 7분이면 7분, 6분, 8분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라 그래서 요거 내로 풀어주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대로 풀어주면 1등급이 가능한 시간이다 라는 얘기야. 물론 자꾸 틀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오버해서 풀어도 돼. 뭐 8분, 9분, 10분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7분 내에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라고. 자 정답 1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알겠죠? 개념적 모의고사. 가성비 짱. 여기까지 강의 소개하겠습니다.